안녕하세요 사랑남부입니다. 오늘은 예쁜 복눈물을 가지고 있는 서울역풍란 서출도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그 돌의 크기는 약간 어른 주먹만 하거든요. 풍란을 부착한 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. 돌 밖으로는 산수태로 감아 세우니까 상당히 눈치가 좋습니다. 서출도 옆으로 작은 풍란들은 주엽종류들, 춘나로 말하면 단엽종류들인데 꽃이 피면 상당히 향이 좋고 꽃도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오늘 꽃을 피지 않았지만, 다음에 또 꽃을 피면 한번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감상하실 수 있는 느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예쁜 녹어서 출동의 문의를 감상하시면서 또 음악도 들으시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감상하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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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